여기 못가지 않을까? 아 우리 앞에 푸쉬온다 돌집에서 푸쉬오다네 기절 더 오는거 몰라 이거 앞에 붙은거 몰라 이번쪽 우리 꼭대기 강 안나와 돌집 박자 얘들아 이거 확길부터 좀 칠게 와봐와봐 내려와서 타야돼 거의 맞아 가자 돌집에 있었어 돌집 안내민다 돌집안에 돌집안에 있다 기절기절기절 오픈 돌집 나 피 돌집 2층하고 오픈 돌집 상관 나올께요 상관할께요 구덩이에 있어? 이쪽 아래 오오 깜짝아 얘 왜 여기있냐 같은팀같애 3번에 있대 3번에 있대 3번에 있대 3번 하나 키자 하나 이거 2번 골사이 네 월에다 포 하나 가볼께요 그거 골사이로 기어갔다 골사이 하나 키자 하나일지 몰라 여기 둘이였는데 둘이였어 내 밑에 붙어있는거 몰라 거기 사이에 둘 기절 아 여기있다 핑이 있다 바사 바사 내 쪽 봐봐 내 쪽에서 차올라가 거기로 내 바로 왼쪽에서 차 지금 미라도 하긴 하긴 미라도에 셋 둘 둘 더 있어 오씨가 이렇게 쏜다고 하나 기절 오른쪽 아래 바사 바사 나이스 재밌겠다 엡 크레이시 왼쪽 자개장 맞고 나와야 돼 아 왜케 안맞냐 왼쪽 아웃서클 기절 유타 2번 끝에 연막에 숨어있다 안마가 하네 2번 정리하러 가봐 안전 아웃서클 연막에 있어 완전 아웃서클 연막에 있어 아 저기 절벽 밑에 나와 이 자식아 잡았어? 왼쪽으로 나왔다 핑에 덜 들어갔어 우리 2번 2번 집은 없고 2번 공장 기절 하나 기절 3번 핑 하나 기절 3번 밀래? 3번 살려갔다 해우소로 하나 나 기절 해우소디 하나 판자 안에 하나 판자 안에 갭이 쳐놨어 알비카고 안샀으면 이미 다 잡았을 때 나 뭐야 연막샷 맞았어 나 뭐야 하하하하하하 뛰었다 뛰었다 마시멜로우로 하나 뛰었고 한 번 볼까요 하나 더 뛴다 하나 더 뛴다 2번 빅 브레인 빅 브레인 빅 브레인 빅 브레인 나 총 좀 바꿀게 판자 어딘지 알아? 판자 정확히 위치 몰라 판자 정확히 위치 몰라 나 차고 띈다 지구로 띄웠어 오우 씨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.. 보급먹어 보급먹어 보급 있어? 어디야? 지퍼러 빠바바바바 내가 포깡좌 여기 앞에 있어 3번 하나 4번 하나 4번 창고에 있고, 3번 폐차 뒤에 하나 있고 어?